거의 닭다리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진짜 제 얼굴 아무한테도 안 맞힌단 말이에요 쉐딩이 무슨 색깔이에요? 잘음을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이고 싶은 부위에 쉐딩을 쓰는 것 같아요 맞죠? 반만 다녀봤자 왜 이상해? 그거가 비벗도록 하고 있어 딱 말해 맥지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죠? 달아친 것 같아? 저 자칫 알겠습니다 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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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IR North 싫어 스ные 맞 SAND вари them só separated 그러면 눈하는거죠 비쥐리지는 말로들 fáculторы 그려지네 그럼 그려지지 형..선 waited 눈 영원히 입었지 Anne 안아이리니 뽑아야 돼요 아니 이건 아이라인이 아니라 또 스티커를 그리겠어요 코는 왜 그래? 난 눈을 그리는데 코는 늙네? 아 됐다 아 난 포인트 안줘도 못한거지 왜 이렇게? 안 눈맛은거지 한번 봐보세요 아니 잘했는데? 안돼 왜 이렇게 딱 안돼요? 여기는 눈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아니 눈물이 무슨 위로 올라 그냥 그냥 여기가 저 사진을 도대체 왜 보여준 건데 창고 지네 같아 올려가면 돼요? 이거 붙여도 티가 안 나요 아래 붙이면 돼 점막에 붙이면 안 돼요 이거 점수 광란저 잡으세요 아주 이상한데 느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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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될 거 같아요? 이거 아니야? 가만있어 가만있어 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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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됐어요? 아 따가워 눈. 눌러봐요 아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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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아 진짜 이 여자는 어떻게 해? 이거 서아봐 반대쪽으로 아 똑같아 아 됐어 이게 뭐죠? 아 어디에 붙인 거야? 이쁘지 않아요? 뭔 헛소리야 아니..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 진짜 이거 너무 신나잖아 오늘 그렇지 괜찮아 아니 나는 이쁜지 이런 거 다니면 나는 이쁜지 산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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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보 엄청 나아닌 다시나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다시나 하고싶은 경험이었어 진짜 아쉬웠다 솔직히 이쁘다 헛소리하지 진짜로 뿌듯한 걸 보니까 때리면 좋다 내 손 손 왜 이렇게 못 붙이지? 새로운 연극의 패러다임을 진실하고 그 이상한 패러다임 좀 그만 주시해요 진짜 아유 진짜